안녕하세요. 달그락TV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을 준비중인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서 지자체별로 기농형, 기촌형, 프로젝트 참여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각 지역별로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다는 거 모두 아시죠? 얼마 전에 알려드린 전남 보성지역에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어서 3월부터 보성살기에 들어간다고 소식을 전해주신 구독자님이 계신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직 지역별로 신청을 못하셨거나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역별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달그락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팜스테이를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한 마을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농어촌 주택 및 토지 구입 관련 멘토링,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 정보 습득의 시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숙박도 무료이고 월 30만원씩 연수비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평소에 기농기촌에 관심이 있거나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분들, 특히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해보고 싶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먼저 검색창에 기농기촌종합센터를 검색을 하시고요. 기농기촌종합센터를 클릭을 하시고요. 좌측 상단에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농촌에서 살아보기 메인 홈에 들어가는데 현재 지금까지 등록된 마을이 51건이 있는데 이 51건이 지금 한꺼번에 신청을 모두 다 같이 받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준비된 마을별로 순차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준비가 아직 안 된 마을들은 추후 공지 예정으로 준비 중으로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데요. 지역별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제가 발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마을 한번 보실게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 페이지에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눌러주시고 잠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남 고성군의 무지돌이 마을입니다. 여기 상세보기를 눌러주시면요.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고요.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신 분들은 3월 4일날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영기간은 3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농촌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지돌이 마을은 27가구 44명의 주민들이 대대로 산촌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고요. 고성군의 대표되는 체험마을로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 울금, 수세미, 버섯 등 특산물을 재배해 가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지역관광 자원의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목공과 도웨이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식자재 활용을 하는 식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래놀이, 전통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세부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장 체험 중심의 농촌 이해 교육을 시작으로 농기계 및 기자재 실습을 할 수 있는 영농기술 교육, 마을 리더 주민과의 간담회,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가꾸기의 시간도 있습니다. 마을 탐방을 하고 주택과 농지, 자녀 학교 등의 정보 습득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작물 선정을 해서 텃밭을 가꾸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작물은 어떤 작물들인지, 그리고 선배 기농기촌인들과의 시간도 있어서 선배 기농기촌인들은 어떻게 마을에 잘 자리 잡게 되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숙박 정보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묵을 수 있는 숙소의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숙소 사진과 객실 형태, 그리고 객실 시설들을 둘러보고 묵고 싶은 숙소를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묵고 싶은 객실을 선택한 후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로그인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고 난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회원가입을 해야 해서 번거롭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고성군의 농업기술센터로 전화를 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환경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를 하시고 나면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표를 주실 건데요. 작성을 하실 때 내가 이거를 지원하게 된 동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성의있게 작성을 했는지 그런 여부에 따라 선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단답형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성의있게 잘 작성을 하셔서 꼭 선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보통 6개월 정도 거주를 하면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데요.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인데 시간이 없어서 단기간 체험을 해볼 곳이 없나 찾으셨던 분들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은데 6개월이 너무 길어서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공기 좋은 곳에서 힐링도 하실 겸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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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